시청자가 뽑은 막일의 쇼! 최고의 1번! 수고하십니다! 수고하십니다! 수고 많으십니다! 너 아버지야! 왜? 잠깐만 자윤이 화이팅! 빨리 빨리 가! 잠깐만 자윤아 그냥 뛰어서, 뛰어서 들어가 뛰어, 그냥 무작정 뛰어 그럴까? 괜찮아, 자윤아 뛰어 오지 말라고! 자윤이 잘한다! 자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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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자윤아! 자윤아! 제발, 제발, 제발! 뛰어, 자윤아!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엔 막일의 쇼 시즌 7! 자윤아!